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 주님은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유자가 되신다 막 그냥 숨을 못 쉴 만큼 이 문제도 심각하고 저 문제도 심각하고 이 문제도 엄섭하고 저 문제도 엄섭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는 거 한 가지 있다 이 모든 문제들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바오를 존경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? 사도행전 20장 23절에도 보니까 그 얘기에 큰 난관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바 우리 자기 앞에 지금 사역을 위하여 달려가면 결박과 환란이라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연약한 것과 아픈 것과 상함을 가리지 않고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한다 할 때는 이런 난관 때문에 내가 주저하지 않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코로나19 가운데 위축된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지루한 코로나19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날 더워지면 없어질 거라 그러더니 5월 달 들어와 가지고 확진자가 더 늘었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내년까지 이어갈 거라는 가슴 아픈 전망도 있습니다 가을 되면 또 한 번 또 이게 한 번 또 막 한 번 또 휩쓸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위축이 되지만 우리 확실히 아는 거 있습니다 확실히 아는 게 뭡니까? 우리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 좀 더 끈다는 거지 반드시 극복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망은 없는 거 아닙니까?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오늘의 이 아픈 것들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